이 어느 사회든지 간에 문제는 생길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사회가 요 근래에 문제의 해결 능력을 많이 상실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없다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정치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고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사슬 보시게 되면 제목을 아주 잘 뽑아줬습니다 한국 팔고 미국 사는 개미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개혁실종국가의 한 단면입니다 저출산 개혁실종국가의 한 단면인 겁니다 선거 문제 개혁실종국가의 한 단면인 겁니다 11조를 팔고 미국 주식을 8조로 샀다 개혁실종국가의 한 단면입니다 무슨 레벨업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판사선출제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밑에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부메랑이 뭐가 되겠습니까 몇십 년 뒤에 터지겠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오피니언 섹션에 세계의 사슬이 주는 메시지가 모두가 여러분들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분들 저출산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발로 하는 투표 저출산이 뭡니까 그냥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해외 자본 유출 발로 하는 투표죠 발로 하는 그냥 던지는 투표는 모두 조작도 하지만 발로 하는 투표는 조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혁실종국가의 한 단면이다 여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았네요 올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정시 11조 원을 팔았다는 거죠 11조 원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정시가 죽을 쓸 수밖에 없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수요하고 공급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딜을 받쳐야 가격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고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은 61억 달러 8조 원을 산 겁니다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무려 800억 달러를 넘어서 5년 사이에 10배로 불어났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낼 때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거기는 이념 같은 게 별로 개입이 안 되죠 자기 돈이 나갈 때는 미국 주식을 8조 사고 한국 주식을 11조를 팔아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죠 왜 달러와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화 가치가 앞으로 변동되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현명한 거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얼떨떨하지만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주식형 펀드 상품도 미국 투자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주식형 ETF의 개인 순배수 톱10은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고 국내 ETF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주식 정권 회사들은 시장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ETF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더 그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체제 경쟁에 적나라한 사례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사람은 돈을 쓸 때처럼 그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칼같이 사람들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희망을 안 보는 겁니다 두 나라 정시의 실적 때문인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돈을 넣겠죠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정시만 지지부진하고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 정시의 시가총액이 한국 정시보다 600조 원 이상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올해 1월 달 이러면 대만의 총통 여러분들 선거와 입법선거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깨우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한국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민주주의 정도도 그렇고 정시 상황도 대만 정시보다 이러면 600조 정도가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 사인인 거죠 한국 사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 사인인데 다 관심이 없을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한 것은 틈만 나면 뭡니까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금 세원 발굴해가지고 세금 때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나라가 하는 것은 그냥 세금 찾아가지고 뭡니까 그냥 빼먹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후기 조선이 똑같았습니다 그냥 세금 뭐죠 세금 그냥 어디 세금 때리겠냐 금투세 뭐 세금만 받아낼 수 있으면 그냥 세금 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경고 사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대부분 돈이 다 미국으로 갈 겁니다 매력적인 나라를 못 만들면 매력적인 경제 매력적인 주식시장 매력적인 정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알아서 살 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한테 여러분들 외국 나가지 말라고 억박 지를 필요가 없는 게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들 권리를 가지고 내가 직업 선택을 하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뭘 보태준 게 있냐 그렇게 아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애국심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 정치의 매력도를 높이는 종합대책 정치의 매력도를 높이는 상황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 관련된 상황인 거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을 팔고 미국을 사는 것은 이런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글리 여러분들 실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 이런 현상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투자 이민의 열풍이 불 것입니다 정치를 보면 너무나 좌편향되어 우리 경제 성장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9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개인은 이렇게 자기 앞날과 관련되고 젊은 사람들이 앞날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명한 겁니다 이런 현상 대회는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분이십니다 후계로 나가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95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여론조사입니다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민심조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민심조사인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하나가 돈은 국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순서입니다 대통령도 시작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국회는 좌파가 장악하고 세법 상법 상속 정려 세제 개판입니다 내년부터 검투세까지 되어지면 딱 망하기 십상이고 한국 정치 침몰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능력도 선대만 못하고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의성만 예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검투세 추진이 원의라는 것을 진짜 모른단 말입니까 이중과세 가혹한 과세를 추진하고 주식 투자자를 다 때려잡을 기시로 염별 놓고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바랍니까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30%를 떼갔다 하기는 공상당시 발산이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을 뭡니까 옥재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체제 경쟁력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시대가 완전히 뭐죠 자유롭게 돈도 사람도 떠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겁니다 미국 정치에 돈을 넣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달러와 자산을 갖는 것이고 달러와 자산을 갖는다는 것은 원화 변동이 있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올 상반기에 너무나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돈이 나갔기 때문에 너무 비상가격의 3분도 있지 않겠냐 걱정이 되지만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그동안 공평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평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평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평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